안녕하세요. 문 닫지마! 입니다. 오랜만에 뵙네요. 오늘은 조금 억울한 사연이 있어서 많은 분들이 관심을 가져주셨으면 하는 생각에 영상을 찍게 됐어요. 지난 5월에 대구에 있는 한 술집에서 미성년자가 무려 25만 7천원어치 술을 마시고 자기가 미성년자라고 경찰서에 자진신고를 했다고 합니다. 저도 술집을 하다가 거의 2개월간을 영업정지를 당한 경험이 있어서 정말 안타까운데요. 이 술집은 한달 영업정지 처분을 받았다고 하는데 이 문제가 지금 하루 이틀 일이 아니고 술집하는 사장님들은 모두 공감을 하실거에요. 미성년자 문제 때문에 정말 골치아픈 일들이 많습니다. 이거 나왔던 기사를 보면 사장님이 정말 많이 억울하셨던 것 같아요. 가게에다가 직접 현수막을 걸었는데 내용이 전에 위조된 민증을 몇번 보여주고 얼굴이 익혀지니까 신분증 두고 왔다고 검사를 안한 모양이에요. 지금 현재 법이 미성년자에게 주류를 판매하다가 적발된 업주는 2년 이하의 징역이나 2천만원 이하의 벌금을 부과하도록 되어 있고 여기에다가 영업정지 또는 영업장 폐쇄의 조치를 취하도록 되어 있어요. 업주 입장에서 더 억울한게 뭐냐면 같은 자리에서 1년 안에 2번이었나 3번이 걸리면 영업장이 폐쇄되는 상황이라서 해당 자리에서 다시는 주류를 판매할 수가 없어요. 무엇보다 피해가 많이 가는게 영업정지인데요. 영업 자체를 하지 못하게 되니까 그 피해가 벌금을 내는 것보다도 훨씬 심각합니다. 업주한테는 이렇게 강한 처벌을 내리면서 미성년자는 신분증을 검사하지 않았다는 이유만으로 어떠한 처벌도 받지 않습니다. 이 문제가 한참 전부터 제기되어 왔는데 아직도 법이 고쳐지지 않고 있어요. 이 영상을 보시는 분들도 아시다시피 예전 미성년자들보다 요즘 미성년자들이 인터넷이나 다양한 매체 발달로 인해서 정보를 얻을 수 있는 속도가 말도 안되게 빨라졌어요. 미성년자라는 이유만으로 주류나 담배를 판매하는 사람에게만 일방적으로 책임을 지운다는 건 말도 안된다고 생각을 해요. 술을 판매하는 술집 사장님들이나 담배를 판매하는 편의점 사장님들이 돈 얼마 더 벌겠다고 미성년자한테 판매하는 사장님은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이런 죄의식이 부족한 미성년자들이 오히려 더 당당해지는 상황이에요. 미성년자가 술집에 와서 술을 마신다는 건 사기를 치는 거나 마찬가지라고 생각을 해요. 분명히 술집에서 술을 마실 수 없고 편의점에서 담배를 구입하지 못한다는 당연한 사실을 인지하고 있으면서도 미성년자에게 아무런 책임을 지우지 않는다는 게 정말 어이가 없는 일 아닙니까? 요즘에 신분증 위조하는 것 자체가 너무나도 쉬워져서 마음만 먹으면 얼마든지 악용을 할 수 있는데 언제까지 판매하는 사람이 책임을 져야 하는지요. 설령 미성년자가 신분증 위조를 해서 술을 마신다고 해도 미성년자에게 처벌이 그렇게 세지도 않아요. 벌금 50에서 100만원 정도 나온다고 합니다. 아무리 미성년자라고 하지만 공문서 위조는 성인에게는 엄청난 큰 죄여서 형량도 굉장히 무거운데 이들에게는 단지 미성년자라는 이유로 처벌을 너무 가볍게 하고 있어요. 청와대 국민청원에도 자영업자들이 이 문제에 대해서 청원을 상당히 많이 올렸는데도 사회적인 관심이 덜하다 보니까 채택이 쉽지가 않더라고요. 미성년자가 술을 먹게 될 경우에 술만 먹고 끝나는 게 아니라 2차 사고 방지를 위해서라도 처벌이 강하게 이루어져야 한다고 생각을 해요. 법으로 금지된 행동을 하고 다니는 사람에게 처벌이 없다는 건 말도 안 된다고 생각을 합니다. 그리고 이 영상을 미성년자들이 거의 볼 일은 없겠지만 신분증을 위조해서 담배를 구입하거나 술을 마시게 되면 자신의 작은 호기심과 섣부른 행동이 다른 사람에게 큰 피해를 줄 수 있다는 생각을 좀 해줬으면 좋겠습니다. 오늘 준비한 내용은 여기까지고요.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 다음 영상에서 찾아뵙도록 하겠습니다.